경기도 시흥에서는 공사장에 서 있던 높이 25미터짜리 기계가 골목길로 쓰러졌습니다. 딱 5초 전에 그 앞으로 지나간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. 화면 보시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 드실 겁니다. 김정우 기자입니다. 경기 시흥시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. 한 여성이 공사 현장 앞을 지나친 지 불과 5초 만에 거대한 기둥이 골목길로 쓰러지며 주차된 차량을 덮칩니다. 쓰러진 공사장비는 땅에 구멍을 파는 25미터짜리 천공기입니다. 60톤 무게의 대형 천공기가 쓰러져 도로를 덮치면서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 여러 대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. 이 사고로 차량 4대가 부서졌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. 천공기가 골목길 쪽으로 조금만 더 가까운 곳에 세워졌다면 주변 건물까지 덮치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. 경찰은 천공기 위치를 옮기는 과정에서 지지대를 바치던 흙이 무너져 천공기가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SBS 김정우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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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